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침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짐 뽀따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을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빨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괴롭기는 매 한가지였다. 잠을 이루기는 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밝자 식구들이 찾아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갈수록 심해진다고. 남자가 대답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울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더러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들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강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글을 읽던 사나이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제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제약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까닭이 뭐죠? 남자가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짐 뽀따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 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자리에 나설 차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널뛰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띄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으로 달아났다.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옹고집과 유순아는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오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벌써 멀찌감치 사라지고 있었다. 옹고집과 유순아는 단단히 걱정하고 뒤를 쫓았다. 마침내 손에 잡힐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거죠? 두 이웃이 대답했다. 잘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여러분은 열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도 거기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뿔이 활활 타오르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떠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옹고집이 내뱉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비난길에 나선 크리스천은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에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와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면 모두 축복을 받아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아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같이 가서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댁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요? 옹고집이 대물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 달리느냐 말이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옹고집이 소리쳤다. 그따위 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똑부러지게 말해보시오. 우리와 돌아가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절대로 안 갑니다.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볼 수는 없지요. 이미 낙은의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말 겁니다. 유순환 씨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멋에 겨워서 살이 분별이 뚜렷한 사람 일곱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유순환은 손을 내져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량한 크리스천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이 찾는 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기중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양반을 한번 따라가보고 싶습니다만 선생님까지 바보짓을 하겠다고요? 옹고집은 펄쩍 뛰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얼빠진 친구가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가자고요. 댁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옹고집 씨의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붙들었다. 유순환 씨 부디 동행이 돼 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얻을 게 많습니다. 그 밖에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심쩍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글쓴이가 내용을 피로 증명했으니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음... 옹고집 씨 유순환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결심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가기로요.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크리스천을 돌아가고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도자라는 분이 방향을 짚어주었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안내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착한 양반 어서 갑시다. 둘은 나란히 길을 떠났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옹고집이 말했다. 덕락한 친구들을 따라 엉뚱한 길을 헤맬 수는 없지. 옹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크리스천과 유순아는 골짜기 한복판을 함께 걸으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함께 가자는 말에 기 기울여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옹고집 씨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력과 그 두려움을 나만큼 절감했더라면 동행하자는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둘 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는 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그토록 궁금해하시니 이 책이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그럼 선생은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나라에 머물며 변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없이 살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조곤조곤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요? 그 밖에도 또 뭐가 있죠? 이수나는 거듭 재촉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와 멋지군요. 그 다음은요? 울부짖을 일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눈에서 모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압과 그룹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과 더불어 지낼 겁니다. 앞서서 그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이들과 만나게 될 테고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사랑이 넘치며 거룩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나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가면 금멸류관을 쓴 장로들을 만납니다. 황금 하프를 타는 성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손에 붙들려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숨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바다에 수장되는 등 온갖 고난을 당한 이들과 대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이들은 너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애투처럼 덧입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곳을 다스리는 주님은 이 책에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이순환이 재촉했다.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마음만큼 빨리 걷기가 어렵군요.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꿈에서 보니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다그네는 계곡 한복판에 자리잡은 진흙 수렁 어간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천과 이순환은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렁텅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둘은 머리끝까지 진흙을 뒤집어썼다. 크리스천은 등찜의 무게가 원몸을 찍어누르는 바람에 차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씨 이제 어떡하죠? 유순환이 다급하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의 대답에 분통이 터진 유순환은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이 걸어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요. 길을 떠나자마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에 맞닥뜨린다면 남은 여정이나 목적지에서 겪게 될 일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살아서 이 듯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댁 혼자 가시구려. 난 이쯤에서 관두겠소. 그러곤 몇 차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쪽 기슬기에 닿았다. 묻히러 올라간 유순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다시는 크리스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낙담의 늪에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수렁 한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등에 맨 진뽀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땅을 딛고 설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지경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빠진 거죠. 어딘가에 벌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 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대를 딛다 보니 이렇게 늪 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답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어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제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인이 스스로 자기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속구친 헤이와 두려움 맥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각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득해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 임금 임금님은 임금님은 아주 불쾌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구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이만술의 불량은 좋기 넘을 겁니다. 구렁텅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낙담 그대로입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한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간 유순환을 보았다. 도착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덜어는 과감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현명하냐고 했다. 애당초 크리스천과 더불어 그처럼 우염천만한 여행을 시작한 게 바보 짓이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에선 비겁하게 저신했다며 유순환을 조롱했다. 일단 출발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조금 힘든 일을 만났다고 금방 쪼르르 돌아오다니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당황스럽고 뾰루퉁한 나머지 유순환은 잠시 몸을 차렸다. 하지만 곧 얼마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 틈에 끼어서 그 자리에 없는 가엾은 크리스찬을 비웃어 댔다. 이제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벌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침내 크리스찬과 얼굴을 마주한 신사는 자신을 세소 현자라고 소개했다. 세상이 지시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가려고 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대단히 번화한 도시라고 했다.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멸망의 도시를 버리고 멀리 떠난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과 성읍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의 지저분한 차림새를 보고 실세 없이 토해내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속 현자는 눈앞의 상대가 바로 풍운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고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을 하게 되셨소 등에 짊어진 커다란 보따리는 또 뭐요 실은 저도 이렇게 무거운 짐은 난생 처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쪽으로 계속 가 보다 보면 나온다는 어린 양의 문으로 갑니다 그리 들어가면 이 육중한 짐을 벗어버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결혼은 하셨소 자식들도 있고 세속 현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등찜에 하도 짓눌려서 식구들과 있어도 남들처럼 즐겁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의지가지 없는 사내가 된 기분입니다 괜찮다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소 저를 위해서 해 주시는 말씀인데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잖아도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우선 한시바비 짐을 벗어버리는 게 어떻겠소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마음을 잡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게요 저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허리가 희도록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가 없군요 세상천지를 다 둘러봐도 내 어깨에서 보따리를 떼어내줄 사람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짐을 내려놓으려고요 이리로 가야 짐을 버릴 수 있다고 누가 그럽디까 아주 고상하고 훌륭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성함이 뭐라더라 아 생각났다 전도자라는 분이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따위 얘길 주절거리다니 세소 견자는 펄쩍 뛰었다 그 양반이 댁에게 가리켜준 것만큼 위태롭고 험난한 길은 다시 없을 거요 여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돌아보구려 낙담에 빠져 허우적대다 개흙을 온통 뒤집어쓰지 않았소 잘 들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요 늪쯤은 시작에 불과하지 세상을 좀 더 산들그니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구려 전도자가 짚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요 그야말로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겠소 그래도 어쩐지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보다 내 등짐이 더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이 보따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신경 쓰지 않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어쩌다가 그렇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된 거요 세속현자가 물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붙어져 그럴 줄 알았어 세속현자는 따뜻하게 다독였다 댁 혼자만 당하는 봉변이 아니여 분수를 모르고 너무 고귀한 일에 끼어들었던 허약한 이들이 수없이 같은 신세가 됐지 십중팔구 그대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요 나름대로 지켜왔던 삶의 초점이 흔들리게 됐겠지 이제는 산란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될 게 분명하오 무거운 짐을 덜어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려고 애쓸 까닭이 도대체 뭐란 말이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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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리다 위험은 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장담할 수 있어요 어르신 부디 비교를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찬은 강국히 부탁했다 세속현자는 말을 이었다 요 옆에 도덕골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마을에는 율법이란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오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듣기로는 그 방면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 그려 짐 보따리 탓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이들을 고치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소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혹시 출타 중이면 자재분의 힘을 빌리구려 이름이 예의라고 하던가 아무튼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짐이 한결 가벼워질 거요 그러고 나서도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거든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가 도독골에서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 봐요 마을에는 빈집이 많아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거처를 구할 수 있을 거요 내가 장담하리다 물가도 싼 편이고 정직한 이웃이라든지 확실한 신용 세련된 주변 환경 따위를 포함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소 손만 뻗으면 그렇게 멋진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곧 뜻을 정했다 노인 어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이 물었다 어르신 어르신 율법 선생댁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저 쪽에 언덕이 보이시는가 예 저기 저 둔덕 말씀이시군요 저 언덕을 끼고 돌아서서 첫 번째 집이 선생댁이요 크리스찬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러 율법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언덕 근처에 다다른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둔덕을 끼고 돌아가는 길 한쪽은 깎아지른 벼랑이어서 혹시라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까 겁이 더럭났다 얼마나 무섭던지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도자가 따라가라고 했던 길에서 비껴나 새길로 들어선 뒤부터 등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언덕 위로는 번개불마저 실세 없이 번쩍거려서 아무 때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세속현자의 조언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인 게 한없이 유감스러웠다 가슴을 치며 한참을 후회하고 있는데 저만치서 마주오는 전도자가 보였다 상대방을 알아보는 순간 크리스찬은 너무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전도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딱딱하고 엄한 얼굴로 바라보며 나무라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서 있기만 했다 댁은 멸망의 도시 담벼락 바깥에서 울부짖던 그 양반이 아니던가요? 전도자는 뺏었게 캐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대꾸했다 그때 거기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랬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곁길로 새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짚어준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어물넘을 변명을 늘어놓았다 낙담을 건넌지 얼마 안 돼서 점잖은 신사분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저 너머 마을에 사는 어떤 선생을 만나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기에 그 말에 따랐더니 일이 되었습니다 신사분이라니 그게 누구죠? 아주 점잖은 어른 같았어요 여러 말로 타이르는 바람에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언덕과 길 위로 치솟은 절벽을 보니 꼭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더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 서 있던 참입니다 신사 양반 뭐라고 하던가요? 전도자가 물었다 무엇하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말해 주었지요 또 무슨 소리를 하던가요? 전도자는 다시 캐물었다 딸린 식구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렇기는 하지만 등에 진 짐에 짓눌려서 가족들과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전도자가 다그쳤다 어서 짐을 벗어버리라기에 나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잖아도 저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문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구원받을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볼 작정이라고요 그랬더니 대뜸 더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쪽으로 가면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쫓으면 죄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등에서 짐을 벗겨내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믿고 전도자님이 알려준 길에서 벗어나 이 새끼를 접어든 겁니다 짐을 털어내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하지만 막상 여기에 와보니 모든 게 너무나 위험해 보이더군요 와라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잠시만 그대로 있어보세요 전도자가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드리죠 크리스천은 와들와들 떨며 기다렸다 이윽고 전도자가 성경을 펼쳐 읽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다른 말씀도 들려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설명했다 택은 비참한 처지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예면하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발길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겁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부짖었다 맙소사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걸 본 전도자는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신히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여전히 몸을 떨면서 전도자 앞에 섰다 전도자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택을 홀린 네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려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이 만난 세속현자라는 양반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더없이 좋아하죠 끊임없이 도덕 거를 들락거립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속세의 원리를 그토록 떠받드는 건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든 성품을 가진 탓에 내가 제시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죄인들을 거기서 끌어내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세속현자의 조언 가운데 크리스천 씨가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예면하게 만들고 가진 수를 다 썼던 점입니다 셋째로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세속현자가 택을 올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는데 분개할 뿐만 아니라 그 조언에 기쁘게 따랐던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세속현자의 속삭임을 냉큼 받아들였던 행동을 몹시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세속현자는 택을 꼬득여 그 좁은 문에서 아니 그리 통하는 길에서 끌어내 자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꼬득인 세속현자를 미워하고 거기에 솔깃한 자신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천시를 충동질해서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기게 만들려고 안달복달했던 점을 미워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이집트의 온갖 부하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복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복숨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복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를 속삭이는 이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와 맞서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더 볼 것도 없이 증오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들인 걸 미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속현자가 크리스천시를 보내려고 했던 선생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를 통해서는 결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명백백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속현자가 만나보라고 했던 율법이란 인물은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 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천시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난다고 했던 높은 산의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여인과 딸린 자식들이 모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댁의 짐을 벗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율법의 힘에 기대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세속현자가 이방인이라면 율법은 사기꾼인 셈이죠 율법의 아들 예인은 또 어떻고요 생김새는 번듯하지만 댁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우이선자에 지나지 않아요 나를 믿으세요 이 얼치기들한테 들은 얘기는 다 헛소리예요 내가 알려드린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말을 마친 전도자는 하늘을 우러러 그 모든 얘기가 사실임을 확인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순간 불쌍한 크리스천이 뒷고 섰던 산의 꼭대기 쪽에서 음성이 들리며 불길이 치솟았다 머리카리 거꾸로 서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에게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지라 하였습니다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세속 현자를 만난 순간을 저주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자신이야말로 멍청이 중에 멍청이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그리고 욕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세속 현자의 주장을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타이리는 어른의 목소리로 여겼던 걸 몹시 부끄러워했다 한참을 그렇게 기로하던 크리스천은 생각을 가다듬고 해야 할 말을 속으로 정리한 다음 전도자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길을 되짚어 양의 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버림받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서 창피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속 현자의 말을 들은 게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을까요? 전도자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길을 저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된 길에 발을 틀어놓는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씨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주시거든요 전도자는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은 양의 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자는 입을 맞추고 환한 미소와 함께 무사히 도착하기를 빌어주었다 크리스천은 발길을 재촉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갈 욕심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설령 누가 뭘 묻더라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금지된 지역에 들어선 사람처럼 냅다 걷기만 했다 새 속 현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크리스천은 문간에 이르렀다 문지방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크리스천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지 잠시 후 선의라는 진지한 표정을 가진 네가 문간에서 나오더니 어디서 온 누구며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분이 안전한 비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혹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선의인은 띨듯이 반기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문턱 너머로 첫발을 들여넣기가 무섭게 선의가 달려들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거세게 잡아당기시는 거죠? 선의가 대답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을 세부를 우두머니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딱은 애들이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바을 세부들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비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는 거죠 한없이 기쁘면서도 떨리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게 무사히 안으로 들어서자 문간에 섰던 선의인은 누가 이리로 보냈느냐고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활짝 열린 문이 대갑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의가 못 박아 말했다 지금껏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온 보람을 이제 거두나 봅니다 크리스천도 정색을 하고 화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 오려고 마음먹은 거죠? 선의가 캐물었다 이웃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날이 갈수록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택이 이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선의가 다시 물었다 예, 나그네 길에서 나서는 걸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는 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고 울부짖더군요 몇몇 이웃들도 어서 돌아서지 못하느냐고 소리쳐 불러댔지만 난 손가락으로 길을 단단히 틀어막고 내쳐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쫓아와서 집으로 가자고 타이르는 이웃은 없던가요? 잊고 말고요 온고집과 이수나리라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까 온고집 씨는 떨치고 가버렸어요 이수난 씨는 얼마쯤 동행했고요 그런데 어째서 끝까지 함께 오지 않은 거죠? 낙담에 다 달랄 때까지는 같이 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이수난 씨는 크게 상심해서 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창에서 기어나와 자기 집이 있는 쪽 기슬개 올라서자마자 멋진 나라에 가려거든 혼자 잘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제 갈길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양반은 온고집을 따라가고 난 이 좁은 문으로 오게 된 거죠 선의인은 탄식했다 아 불쌍한 유순환 씨 그에게는 작은 어려움조차 감수하기 싫을 만큼 하늘의 영광이 무가치해 보였던 걸까요? 크리스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순환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내 사연을 고백해야겠어요 나 역시 유순환 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 세속현자라는 이의 가머니설에 깜빡 넘어가서 죽음의 길에 들어섰지 뭡니까 뭐라고요? 택을 덮친 것도 그 자였단 말입니까? 선의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율법이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겠군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택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나요? 크리스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성심성의껏 충고에 따랐죠 곧바로 율법이란 분을 찾아보러 떠난 거죠 그런데 집이 있다는 곳에 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산을 만났어요 언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럴 테고요 선의의 목소리가 서글펐다 그래도 산산초각 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신이 헷갈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전도자가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변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분이 달려와 도와준 건 정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나는 그 산에서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모두가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허락해 준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아요 문간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선의가 말했다 자 이제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크리스천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댁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크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 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 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새끼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등을 달라붙은 짐을 떨쳐내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보였다 여전히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데다가 누군가의 손을 빌지 않고는 벗어버릴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의는 말했다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크리스천은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선의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해석사의 집이 나오는 대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을 껴안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선의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거푸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댁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다 머슘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져 치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멸류관을 쓴 채 마치 붓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대단하신 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매고 머리에 멸류관을 쓴 것도 보일 걸세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각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란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 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 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짖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애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 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응접실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성결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오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제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비지를 처음 시작한 머슴은 율법일세 물을 가져다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 안이 깨끗하질 리가 없지 그래도 숨이 막혀서 쩔쩔매더군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계집아이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았는가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 주는 장면일세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라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있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했다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라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그때 웬 남자가 보물이 잔뜩 담긴 자루를 들고 들어오더니 정욕의 발 앞에 수북하게 쏟아놓았다 아이는 보아를 집어들고 환호하면서 샘통이라는 듯 인내를 쳐다보며 낄내바렁이 남들고 있었다 하지만 보물들은 눈 깜짝할 새 사가 문들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넉마 쪼가리뿐이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풀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지 해석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사로잡혀서 하는 친구들을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뤄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덤불 속의 새 두 마리보다 손에 쥔 한 마리가 더 낫다는 속담을 더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 버리고 떡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이제 보니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안 덕분에 정욕의 손에 수더기만 남는 순간에도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될 테니까요 옳은 말일세 해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정욕이 받은 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반면에 다음 세상의 영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빛이 바래지 않거든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욕이 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한 걸 내세우며 인내를 비웃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걸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거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보물을 물려받거나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보아를 가진 이는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지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오 해석자가 받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부대끼지만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시 어우러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네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방 친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나게 마련이라오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다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성기에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분은 크리스도실 안에 실세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크리스도가 중심에서 버리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로 보았을게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한 폭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얘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크리스천을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던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화려한 대골이 눈에 들어오자 크리스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성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궁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문관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서성이고 있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창불을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골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 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 했다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너나 없이 병사들의 의세에 밀려 뒤로 물러났을 무렵 한 사나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리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 들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어 썼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휘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 덩겼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애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아직은 아닐세 일러둘 게 조금 더 있으니 다 듣고 나서 가도록 하게나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팔을 붙들고 치륵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한 담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천이 울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대답하지 않고 남자와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 철창 속 사내에게 물었다 댁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에루살람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창처럼 날 애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거죠? 크리스천이 캐물었다 남자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삶에서 몰아내고 만거지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이 양반에게는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크리스천은 해석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것도 직접 물어보게나 해석자가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다른 남자에게 말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철창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남자가 대꾸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찬송받을 분의 아들 크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습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약속과 담을 쌓고 두려움, 끔찍한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심판과 불같은 진노가 원수를 삼키듯 쏟아질 게 분명하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내게 상처를 주고 지독한 벌레들처럼 날 갉아먹고 있어요 남자가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순 없을까요? 크리스천은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내 해계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다를 이 철창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오, 이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장차 맞닥뜨리게 될 한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석자가 결론을 내렸다 이 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게 알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분을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자는 황급히 막아섰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게 더는 붙잡지 않겠네 그러곤 크리스천을 침실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는 참이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와들와들 온몸을 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왜 저렇게 떠는 거죠? 해석자는 사내를 부르더니 몸을 떠는 까닭을 크리스천에게 설명해 보라고 했다 얘기는 이랬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치륵같이 어두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번개뿔이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더군요 그렇게 무서운 천둥번개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비몽사몽 간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천지를 울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두들 타오르는 불꽃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불바다 같았어요 그때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서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질려 산속에 피하려는 무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연신 사나운 불길이 뿜어져 나와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재인 사이를 난간히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늘어선 하늘나라의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쪽정이 잡풀들을 샅샅이 걷어다가 활활 타오르는 풀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 스스로 갈라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시커먼 연기와 불티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실세 없이 새어 나오더군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라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담고 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두지 않고 날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뭘 보고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까 남자가 설명했다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겁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밑이 쫙 깔라지면서 지옥의 풀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양심도 가혹하게 날 몰아세웠어요 높으신 재판장님이 날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해석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새 에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크리스천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제비가 끝나갈 때쯤 해석자가 말했다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새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비내 크리스천도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서 희한하고도 유익한 일 유쾌하면서도 두려운 일 안정감과 지혜를 주어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거치게 될 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선한 해석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곤 다시 먼 길을 떠났다 꿈은 계속됐다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의 양편으로는 담이 늘어서 있었다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는 길을 따라 떼쳐 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씻기만 한 건 아니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문제였다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천은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진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다 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심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두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에루셀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 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제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선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멀리 왔네 제 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 리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일이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여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부드러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인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여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순간 한쪽 길바닥에서 새 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첫 번째 사내의 이름은 우메 둘째는 나태 마지막은 방자였다 크리스천은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했다 어쩌자고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역락 없이 돛대 꼭대기에 누운 꼬리로군요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서 일어나서 길 밖으로 나가세요 괜찮다면 새 사슬과 족쇄를 벗어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 여러분을 보면 당장 달려들어 그 무서운 이빨로 물어 뜯고 말 겁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새 남자는 크리스천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먼저 우메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달립니까 나태가 거들었다 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 방자도 한마디 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대개 악거림이나 잘하시오 그러더니 다시 벌렁 누워 잠을 청했다 크리스천도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크리스천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우염천만에 보이기에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두 사나이가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쪽은 허울이었고 일행은 위선이었다 둘은 곧장 이 편으로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허울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린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오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럼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어요 허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다 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서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고향에서는 자기들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단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에루살람 성의 주인께서는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신 짓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허울과 위선은 천년도 더 된 고향의 관습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도리어 크리스천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런 관습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두 사람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다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합법적인 풍속이란 판결을 내릴 거요 지름길을 통해서 끼어드는 건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거든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 들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가 무엇 그리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시오 어쨌든 들어왔잖소 댁은 좁은 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린 담을 넘어서 왔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소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법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는 여러분을 도둑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제멋대로 끼어들었으니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제풀에 밀려나고 말 겁니다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남의 일에 상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크리스천과 나란히 걸으면서 법률과 규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충실히 지켰다는 소리만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나중에는 부끄럽고 벌거벗은 몸을 감출 셈으로 어디선가 얻어 입었을 게 분명한 그 겉옷을 빼면 크리스천과 자신들 사이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도 했다 크리스천은 또박또박 받아쳤다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걸친 이 엘트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주인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전에는 달랑 누더기 한 벌 뿐이었어요 언젠가 새 에루살람 성에 도착하면 거기를 다스리는 주인어른이 이 겉옷을 보고 날 확실히 알아보실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손수 내 더럽고 해진 옷을 벗기시고 이 엘트를 입혀 주셨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아마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이마에도 표시가 있어요 무거운 짐 보따리가 벗겨지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꺼내 읽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도 있어요 새 에루살람 성문에서 신분증처럼 꺼내 보이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허울과 의서는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서로 마주보고 껄껄 웃었을 따름이다 크리스천은 두 사람과 한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도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을 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씩 스스로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았다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주고 간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음 끝에 셋은 공고재와 맞닥뜨렸다 고개 자락에는 샘이 있어서 맑고 시원한 물이 실세 없이 솟아났다 여기부터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온 길은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됐다 다른 길은 언덕의 N편으로 세 번째 길은 오른편으로 휘어 돌아갔다 크리스천은 먼저 샘으로 가서 갈증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양껏 물을 들이켰다 그러곤 혼잣말을 해가며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걷는 편이 훨씬 나으니 뒤이어 허울과 위선도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른 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덥서 쉬어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 양쪽 길이 둔덕 기슭을 크게 감아 돌아서 크리스천이 선택한 고등길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쪽의 이름은 우염이었고 반대쪽 도로는 파멸이었다 허울은 우염이란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으스스한 숲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반면에 위선은 파멸이란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산들이 줄지어 에워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고개를 힘겹게 올라갔다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처음에는 달리다가 차츰 걷게 됐고 나중에는 두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했다 경사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르막길을 중간쯤 올라가자 시원한 정자가 나타났다 지친 낙은 애들이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고개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심터였다 크리스천은 마루턱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겉옷자락을 들추고 두루마리를 꺼내 읽었다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예전에 십자가 아래 갔을 때 바드네트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놀랍게 변한 자기 삶을 돌아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처럼 편안히 쉬다 보니 까뭇하게 졸음이 밀려왔다 크리스천은 금세 고라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 잤다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깨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퍼트 깨어난 크리스천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고갯마르에 이르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저만치 두 남자가 마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소심과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보시오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길을 거슬러 달려가는 겁니까? 소심은 자기들 역시 시온성으로 가려고 곤 고개를 기어올라 왔노라고 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킬 수밖에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불신이 거들었다 저 앞 길목에는 사자가 두 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자는지 깨어있는지는 정확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녀석들의 소나기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크리스천이 말했다 말씀은 드리니 겁이 나네요 옥숨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지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새 이루살람에 들어간다면 100% 안전하죠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난 계속 가겠어요 불신과 소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고 크리스천도 가던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얘기가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품 안에 넣어둔 두루마리라도 꺼내 읽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옷자락을 더듬어 봐도 통 찾을 수가 없었다 낙심 천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난감했다 거기 적힌 말씀을 보며 우연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는 새 에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넉락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허공만 쳐다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개 중턱의 쉼터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다 그러곤 두루마리를 찾으러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심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인지 그런데서 고라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어디 있겠느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자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천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샅샅이 훑었다 여행길에 큰 의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심정이었다 마침내 앉아서 쉬다가 고나게 잠들었던 정자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심터가 눈에 들어오자 거기 누워 코를 골았던 한심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새삼 속이 쓰렸다 크리스천은 잠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대낮에 떠매고 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다니 난 참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렇게 공고한데 어떻게 잠을 잔단 말인가 고갯길의 주인은 순례자들의 영혼이 한숨 돌리고 가도록 이 정자를 세웠건만 난 그 심터를 이용해서 육신의 힘을 얻는데 급급했어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야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겪었던 일이나 매한가지야 그 이들도 홍해길을 오래도록 헤매 다녔잖아 기뻐하며 지나갔던 길을 이제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다시 가야 해 거기서 잠들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 지금쯤이면 까마득히 먼 데까지 갔을 텐데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세 번씩이나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 벌써 낮은 거지반 물러가고 한밤의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했구나 오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밑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로 삐죽 나와 있는 두루마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스천은 누가 볼세라 얼른 푸안에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피할 수 있으랴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갈 일을 열어주는 보증서였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애투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천은 재빨리 고갯길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쉼터에서 자느라 낭비해 버린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저만 모르게 원망이 새어나왔다 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하다니 어둠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문득 사자들을 보니 오금이 저래더라는 불신과 소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크리스천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먹잇감을 찾아 밤중에 어슬렁거리게 마련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녀석들과 바둑치면 어디로 달아나지 놈들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크리스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곱씹으며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 뷰티풀이라는 대골같이 큰 집이었는데 큰 길 바로 곁에 서 있었다 크리스천은 혹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가자 길이 부쩍 좁아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다가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자 두 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천은 생각했다 불신과 소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한 길목이 바로 여기로구나 사자들은 새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컵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쳤다 무작정 걷다가는 백이면 백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주의깊은이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였는데 당장이라도 내 빼려는 듯 주춤거리는 크리스천을 보고 냅다 소리쳤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라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저기다 메어뒀을 뿐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요 뒤에는 공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천은 편하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사자들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가르쳐 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다 녀석들은 실세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 뜯지는 않았다 주먹을 단단히 말아진 채 살금살금 걸어서 간신히 문지기가 기다리는 정문 앞까지 갔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는 네 댁입니까?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고개의 주인이 지인 집이요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말이요 주의 깊으니 선선히 대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무는 오늘 밤을 지새울 곳을 찾고 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전에 타라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배 쪽 속의 후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하는 말이요 문지기가 캐물었다 진직에 올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천하의 다시 없는 멍청이 짓을 하고 말았어요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두루마기까지 흘려가면서 완전히 고라떨어진 거죠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그 보물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더군요 어쩌겠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뒤집어 갈 수밖에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거기서 간신히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문지기는 말했다 그랬구려 이 댁에 사는 아가씨 한 분을 불러드리리다 댁의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시켜 드리겠소 그게 이 집의 규칙이요 초인종을 누르자 그 소리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자기는 신중이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인데 몹시 지친 데다 날까지 저물어서 하룻밤 재워 주실 수 있는지 묻는군요 그래서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집안 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 주실 거라고요 아가씨는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었다 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물었다 도중에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물었다 크리스천은 묻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꼭 여기서 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의 주인 어른이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핑글의 미소를 지었다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구들 가운데 두어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했다 그러곤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과 경건, 자선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뒤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천을 집안에 들였다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은관으로 몰려나와서 낯선 손님을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대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려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지은 집입니다 크리스천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구들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한대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나 없이 흥미로운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 경건과 분별 자선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건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착한 크리스천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나눠 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화답했다 제 술래 길에 관심 가져 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기꺼이 모험담을 들려 드리죠 술래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집을 나온 뒤에 하필 이쪽 길로 들어선 까닭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찍어 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울부짖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방향을 지펴주지 않았더라면 나로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쭉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간에 해석자의 집에 들리지 않았던가요? 경건히 재우쳐 물었다 맞습니다 그 댁에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첫째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철창에 갇힌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었죠 마지막으로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된 이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정말 꿈에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단 말입니까? 경건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게 그것뿐인가요? 경건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손사래를 쳤다 해석자는 온 백성이 모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우아한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용감한 사나이 하나가 무장 병사들의 방어벽을 뚫고 성문으로 돌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던지 그 고마운 분 되게 1년이라도 머물고 싶었지만 가야할 길이 멀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오는 도중에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경건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했다 본 게 있지요 조금 더 갔더니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 짐 보따리가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탓에 줄곧 끙끙거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겁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비슷한 일조차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천사 셋이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두더기를 벗기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애투를 둘러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보였다 경건은 다시 캐물었다 다른 것들도 보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크리스천은 지체 없이 대꾸했다 지금껏 한 얘기들은 모두 굵직굵직한 일들만 추린 겁니다 그 밖에도 이것저것 본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새로 만든 족쇄를 찬 채 길 한쪽에서 자고 있는 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제가 그 친구들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울과 위선이 시온산에 간다면서 담을 넘어 끼어드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귀를 잃고 말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들은 척도 않더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고개를 기어오르고 사자와 맞닥뜨리는 따위의 일이었어요 은간에 서 있던 고마운 문지기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뒷걸음질 치다가 술 내고 뭐고 다 집어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요 반가위 맞아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이번엔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묻기 시작했다 더러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자주 생각이 나기는 하더군요 그립다기보다는 창피하고 진저리가 나는 쪽으로 말입니다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분별이 꼬집었다 비록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향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기는 있죠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건 아니에요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웬일인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것들이 되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파고드는군요 끈질기게 괴롭히던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중히 물었다 사실입니다 덜어 그럴 때도 있어요 제게는 금쪽같이 소중한 시간이죠 크리스찬이 말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억나고 말고요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애투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중히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죄다 떨쳐버리고 싶고요 거기엔 죽음이 없고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실세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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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애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어서 자선이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셨어요? 아내와 혼인해서 어린 자식 넷을 두었습니다 왜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천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식구들은 순례여행에 나서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자선이 다그쳤다 했지요 크리스천이 해명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를 남김없이 파멸시키실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들 우스갯소리 지급을 하더군요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았어요 그 말에도 자선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없이 강구하고 애원했습니다 내게는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요 잔뜩 겁먹은 얼굴 하며 눈에 가득한 눈물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온몸을 떤 모습을 식구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선뜻 따라 나설 결심을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아이들은 고맘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쫓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멸망의 도시에서 보내는 나날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군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결국 길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됐던 거죠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물론 썩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흥과 잘못이 많다는 걸 모르지 않죠 제 아무리 그럴 듯한 말을 해도 사는 꼴이 엉망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식구들한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술래길에 따라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들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바로 그런 점을 트집 잡더군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들 보기에는 전혀 제도할 게 없는 일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웃의 해를 끼치는 죄를 저지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게 가족들 눈에는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선이 마무리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똑같은 이유로 거북하게 여겼다면 스스로 죄의 삭스를 치를 테고 선생은 그 피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식탁이 마련되고 상이 차려지자 다 같이 둘러앉았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나누며 찬양했다 주님은 엄청난 피를 쏟았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점은 오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저 대개의 식솔들 가운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이들도 있다고 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노라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그분만큼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달이 밝자 모두들 일어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난 크리스천은 길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저 댁 식구들은 날씨가 쾌청해지면 환희 산맥이 나타날 테니 그걸 보고 가라고 붙들었다 결국 하루 더 묵어가기로 했다 그 다음날 식구들은 크리스천을 옥상으로 데려가더니 남쪽을 보라고 했다 저 멀리 숲과 포도원 가지각새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쾌적한 산골 마을이 보였다 더없이 아름다운 동네였다 마을의 이름을 묻자 인마니웰 랜드라고 했다 작별 인사를 마친 크리스천은 팔길을 채촉했다 신중과 경건 자선 분별은 고개 아래까지 팔에다 주겠다고 했다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내리막길 앞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도 고개를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분별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머자나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설 텐데 그게 생각만큼 만만한 노릇이 아닙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비탈을 내려가는 게 좀 힘들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심조심 비탈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움을 받아 가며 살금살금 걸어도 한두 차례 엉덩방아를 찢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일행은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저택 식구들은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건네주었다 이제부터는 크리스천 혼자 가야했다 안타깝게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크리스천은 시련에 부딪혔다 얼마 가지 않아 맞은편에서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아볼로온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두려웠다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달아나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국니 저국니 하다 문득 등쪽은 갑옷에 덮인 상태가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돌아서서 내 빼다가는 놈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 화살을 맞기에 딱 알맞았다 아볼로온의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으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괴물은 크리스천의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깔 보듯 쳐다보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지 온갖 제약이 들끓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 졸개가 분명하구나 그 땅 전체가 내 것이거든 거기선 내가 왕이고 신이란 말씀이지 감히 임금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다시 수하에 두고 부릴 짝정이 아니었더라면 네 가지 것쯤은 한 방에 끝장낼 수도 있었어 크리스천은 지지 않고 봤었다 네 놈이 판치는 땅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 하지만 널 성기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어 누구도 네가 주는 폼싹으로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어 죄의 싹쓴 죽음이거든 이불로는 펄쩍 뛰었다 졸개들을 순순히 내줄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다더냐 널 그냥 풀어줄 줄 아느냐 일이 고되고 삭시 적은 게 문제라면 다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가거라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마 내가 약속하지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미 다른 분께 날 드렸다 왕이 왕께 바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내 밑으로 되돌아 가겠느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꼭 너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괴물이 말했다 주님께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성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을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 둘인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다 크리스천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벌써 주님께 날 드리고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나한테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 눈감아 주마 크리스천이 맞받았다 네게 약속했던 건 그야말로 무지에서 한 짓이었지 지금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임금님은 나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널 섬기던 시절에 저지른 잘못까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를 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그러니 날 꼬들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거니까 이블로어는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감정 감정이 죽다 죽다 살았고 그뿐이 아니야 임금님이 벗겨 주시길 얌전히 기다리지 않고 그릇된 방법으로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한 적도 있었지 그런데 어리석게도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 사자들을 보고는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고 지금껏 걸어온 여정이나 그 사이에 보고 들은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는 듣는 이들이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열광해 주기를 원했잖아. 맞아 모두 사실이야. 내가 일일이 들쳐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크리스천은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성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물론 네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은 그런 허물들이 날 단단히 사로잡았지. 스스로 빗장을 풀고 그처럼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뒀으니까. 아블로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네놈의 임금과 나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야. 댐댐이도 싫고 법도 싫고 그 백성들도 구역질 나게 싫어.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뭔 줄 알아? 널 거꾸로 터려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거야. 알겠어? 아블로우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냐? 난 지금 왕의 대로를 걷고 있어. 거룩하고 또 거룩한 길이지. 그러니 네놈이나 몸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러자 괴물은 두 다리를 쩍 벌려 길을 가로막으며 대꾸했다. 단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해줄 테니 네놈의 영혼을 산산히 부숴버리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블로우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겨누고 불화살을 날려보냈다. 크리스천은 재빨리 손에 쥔 방패를 내밀어 막아내고 위기를 뽑아낸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검을 뽑아들었다. 담대하게 맞설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힘껏 팔을 뻗어 떨어진 칼을 잽싸게 주어 아블로우는 가슴을 깊이 찔렀다. 마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졌다. 기세가 오른 크리스천은 다시 한 번 칼을 휘두르며 오금을 박았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블로우는 용의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고 아블로우에게 맞서도록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기로 작정하고 기쁨에 넘쳐 찬송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생명나무 이파리를 한 줌 친 채 찾아왔다. 잎사귀를 받아서 다친 데 붙였더니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다. 크리스천은 자리에 앉아서 빵을 먹고 신중과 경건, 자선이 챙겨준 병을 열어 포도주를 마셨다.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다시 길을 떠났다. 아블로운이 돌아와 다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다른 원수와 맞닥뜨리게 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칼을 꺼내들고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곡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더 이상 적들의 습격은 없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또 다른 협곡이 나타났다. 새해 에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애길이었으므로 크리스천으로서도 골짜기를 지나는 것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계곡 안은 황량하고 쓸쓸하게 잃을 데 없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맞다나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크리스천은 아블론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었다. 꿈에서 보니 죽음의 그늘 골짜기 오기에 다다른 순례자는 두 사내와 마주쳤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후손들이었다. 크리스천은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들을 불러세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간다고요. 댁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목숨을 보존하고 편안히 살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요? 크리스천이 다급하게 질문했다. 큰일이다마다 사내들이 말했다. 댁이 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멀리 갔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갔더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선생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길 끝머리에 뭐가 있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막 들어가려는 참에 천만다행으로 앞길을 한 번 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뭡니까? 뭘 봤다는 겁니까? 봤다니까요.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예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귀신이며 괴물, 구덩이에 사는 용들이 득슬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울부짖고 고함치는 괴성이 안쪽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크리스천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 에루셀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지 않습니까? 두 사내에는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댁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린 가지 않을 거예요. 두 남자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언제라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속 앞으로 나갔다.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아주 깊은 불길이 나있었다. 타이드 왕이 빠졌던 바로 그 수렁이었다. 넉넉히 꺼내줄 힘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역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천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어기로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불통이 튀고 흉축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 같았다. 이건 아블론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검을 칼집에 도로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다. 온갖 기도라는 신무기였다. 크리스천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오래도록 그렇게 강구했지만 불꽃은 여전히 코앞에서 널름 태고 있었다. 마귀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거의 누나까지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더할나오이 없이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그러자 귀신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다. 가만히 보니 불쌍한 크리스천은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제 목소리조차 가려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얼마나 걸었을까. 앞서간 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첫째로 골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네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까닭이다. 둘째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우물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다. 셋째로 얼른 그 순례자를 따라잡아서 끝까지 동행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고독하고 황량한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위험에서 구원받은 게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다. 밝은 빛 가운데 서서 걸어온 길을 굽어보며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들어서서 이만큼 지나올 때까지 참으로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도 겪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골짜기가 끝나는 자리 어간에는 피와 뼈, 해골, 도망난 시체들이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거기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교황과 이교도였다. 결국 내가 본 건 그 거인들이 휘두른 권력과 포하게, 잔인하게 희생된 이들의 뼈와 피, 해골, 도망난 몸뚱이 들였던 셈이다.